다같이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저녁 9시간 넘으면 음악을 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 말아요 그대를 다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멋진 영상을 만들어놨는데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쵸? 모두 불을 높이 올리고 함께 그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가사는 아시죠?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나니에게 노래하세요 떠나니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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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네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 게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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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 하나만을 보고 많은 선거운동원들께서 반납없이 불철주에 뛰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역대급 총선 선거운동을 본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저희 느낌템프 여러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지 마시고 우리 정직한 후보, 범인정 후보를 압도중으로 다툰 지켜가지고 압도중으로! 우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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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퇴로! 우퇴로! 광진의 지인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한말씀만 해주십시오. 누구를? 네 맞습니다. 고민정 몇번이요? 1번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매일 투표 안하신 분들은 꼭 투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동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이름이 고민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 정말 맞냐? 그래서 고민정이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철진한 아들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부음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 고민 끝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고민정 하면 여러분께서 고민 끝! 하십시오. 그래주실 수 있겠죠?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되셨죠? 예! 고향! 같이 고민 끝! 화이 Toronto~~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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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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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nt요. 우리 가운데로 한 번만 소금하세요. 자 제가 검인정 하면 파이팅! 크게 외치시는 겁니다. 멋진 사진 남겨서 검인정 캠프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검인정 파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검인정 파이팅! 이쪽도 찍어줘요! 이쪽도! 한 분만 뒤로. 자 다시 한 번 지겠습니다. 검인정 파이팅! 제가 검인정 하면 여러분 된다 하시면 됩니다. 자 검인정! 됐다! 자 여기도 하겠습니다. 검인정 하면 된답니다. 검인정! 자 한 번 마지막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파이팅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감사합니다.